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덩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갈바닉 마사지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나무 팩토리 갈바닉 마사지기입니다. 저렴이 갈바닉 마사지기로 필링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방수 안됩니다. 4위는 라표엘 갈바닉 마사지기입니다. 활용도 높은 갈바닉 마사지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얼굴 마사지용으로 좋으며 방수잘되어 있습니다. 3위는 메디소닉 갈바닉 마사지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갈바닉 마사지기로 쿨모드 기능 지원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2위는 비베카 리본 갈바닉 마사지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갈바닉 마사지기로 매우 가볍고 3단계 EMS 모드 지원하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1위는 인사이드 갈바닉 마사지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갈바닉 마사지기로 5가지 케어 모드 지원하며 3단계 강도 조절 가능하고 온열 쿨링 마사지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